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례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우리한테는 천근 같은 교훈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홍콩 갑부 리카신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급 정보를 획득할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홍콩에 투자하고 중국에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풍향계의 변화라든지 향후의 어떤 시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돈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민첩하게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정부의 빨라의 돈을 버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최유식 중국의 정통한 그런 조선일보 기자가 그냥 지금 리카신이라고 사람하고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했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함께 공유합니다. 변환기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 함께 주는 거죠.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는 팔아치우는 홍콩 각부 리카신 20차 당대해 보름을 앞두고 홍콩 호아파트 단지 중국 국유 상업은행 주식 등을 잇따라 처분하 시지핑 장기 집권 하에 중국 홍콩의 미래에 없다는 의미인 듯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런 판단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장기 집권 들어가게 되면 중국 앞날에 굉장히 어렵고 자기가 재산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사업가들 판단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은 그냥 팔고 나가는 거고 그래 안 하는 사람들은 몸이 계속 지키고 있는 거고. 홍콩 최고 부호 리카신이 이끄는 청궁그룹이 지난 9월 말에 홍콩 섬 미드레벨의 한 호아파트 단지를 싱가포르의 한 자산운용사에 통째로 팔았다는 소식에 요즘 중학근이 들썩입니다. 평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은 그런 이야기 끌이뿐만 아니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미드레벨은 홍콩의 호아주택에 밀집해 있는 곳인데 거래 규모가 약 3조 8천억 원호 홍콩 역대 최고가 부동산 거래다. 아시아 최고가 주택이 절배한 홍콩이나 당연히 관심을 끄는 측면이 있지만 시점이 묘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대륙과 홍콩 내 자산을 줄기차게 처분해 온 홍콩 가프 리카신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세 번째 임기를 결정하는 중국 공상당 20차 당대표 대회를 보름 앞두고 다시 한 번 일을 낸 것입니다. 중국의 한 매체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리카신이 또 팔고 팔고 판다고요? 라는 제목을 달았던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정치적으로 불완전한 지역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 정보를 입수하는 이런 홍콩 갑부가 당대회를 앞두고 3조가 넘는 그런 호화아파트 단지를 파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뿐만 아니고 치사점이 큰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래는 평당 가격이 시가보다도 30%가량 저렴하다고 한다. 청궁그룹은 전체 거래 금액의 절반가량을 사는 쪽에 융자해 주기도 했다고 한다. 서두른다는 느낌을 준 거래였다. 기자는 그냥 썼지만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는 거죠. 리카신은 개혁 개방계에 누구보다도 중국 대륙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첫 해인 2013년부터 중국 대륙과 홍콩 내 자산을 줄줄이 처분하기 시작했다. 2018년까지 팔아치운 자산이 2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의 유명 상업용 부동산을 대거 처분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은 영국 등 유럽에 투자했다. 수력, 전력, 이동통신, 에너지 등 유럽 인프라 분야에 돈을 쏟아부었다. 청궁그룹은 작년 전체 매출의 55%가 유럽에서 발생했고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매출은 1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걸 홍콩 갚은 리카신이 중국 내 그동안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 그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country risk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의 정치 지형도에 따라서 자신의 자산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험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country risk가 크다고 본 겁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하게 장기 집권이 아니고 이렇게 큰 부자들한테는 그런 정치 지형도가 현저하게 바뀌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위험요소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부자들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정보에 민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특히 좀 넓게 보고 멀리 보지 않습니까? 시진핑 하에서는 부자들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중국 당구는 것으로는 표시를 하지 않지만 은근히 불쾌함을 표시한 적이 있다. 관영 신화통신산의 한 매체는 지금부터 제법 오래전인 2015년대 리카싱이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조용히 철수하는데 이건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수년간 왕제린 완다그룹 회장,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등 중국 내 민간기업 창업주들은 중국 당국의 손보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리카싱 홍콩 갓부가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시진핑 주석 집권 직후부터 이런 흐름을 미리 예상하고 발빠르게 처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안 겁니다. 정치 지형적 변화가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고 재산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큰 대국적인 판단을 하고 재산을 팔아버린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이어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계속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크게 떨어졌다. 과거 같았으면 리카싱이 돈을 싸들고 중국 대륙 시장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작년 한 해에도 리카싱은 중국 내 보유 토지 11만 평을 처분했다. 리카싱은 2020년부터 영국 내 자산을 대거 처분했다. 블랙시트 이후의 파운드와 같이 하락, 인프라 시설 구교와 논란, 코로나19 팬데믹이 의뢰한 손실 등을 감안해서 자산을 현금한 것이다. 굉장히 빠른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됐겠죠. 2020년부터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현금을 챙겼고 영국에 투자해 놓은 것을. 아주 큰 이런 걸 보면 정말 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부자가 됐는지. 정치는 모든 것을 다 범보다 중국 고사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범보다 더 무서운 게 정치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이 돈뿐만 아니고 사람의 생명도 그냥 앗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 홍콩 갑부 리카싱의 그런 중국과의 손절 이런 내용을 제가 보면서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피터 드럭크 교수, 경량하게 대부로 알려진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이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독일을 가가지고 플랑크 플루트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그게 아마 1933년인가 히틀러 체제가 막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탄압이 있을 점에 바로 몸을 빼가지고 영국으로 이민을 가죠. 그 다음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거죠. 정말 본인이 주거지를 잘 선택해가지고 생명도 건지고 명성도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 드라카 교수입니다. 항상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변혁기에 선택할 때 현명한 사람, 현자 이렇게 하면 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드라카 교수입니다. 그런 오스트리아 비엔나로부터 독일 플랑크 플루트의 최대 신문사의 금융 및 외교 담당 기자로 첫 발을 내딛었으며 플랑크 플루트 법과대학의 칼슈미티밋에서 헌법으로 박사학의 논문을 썼다. 그러다 거의 글들이 나치들에 의해 불에 타 없어지는 복면을 당한 이후에 1933년에 영국으로 인민을 갖고 굉장히 그러니까 나치가 막 부상해가지고 힘을 발휘한 그 시점에 그냥 바로 내뺀 거죠. 영국에서는 파이낸실 타임즈의 기자를 활용했고 1933년에 가서 또 한 번 더 변신하는 겁니다. 3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버몬트의 베닝턴 칼리지에서 철학 및 정치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기업 경영 컨설팅을 했고 엄청난 명성을 얻는 일을 한 거죠. 아주 멋진 변신이죠. 그냥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었으면 피터 트럭크 교수는 꿈을 못 펼쳤겠죠. 아마 독일에 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아우슈피티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런 거가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행사가 달린 문제죠.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미닝데라피 의미치료요법이라는 것을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이분도 유대계 계통인데 아마 이분은 이탈리아, 이탈리안가 어디에 있었는데 얻기가 참 힘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미국 비자를 받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의사이기 때문에 명성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모가 함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잖아요. 그때 저는 참 책을 읽으면서 안타까웠거든요. 아우슈피티 때 다 끌려가 가지고 젊은 아내는 죽고 부모님도 다 죽고 그다음에 본인은 살아남았고 그 안에서 인간은 의미를 가급진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 살아남는다는 그런 소위 미닝,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전화위복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니까 제가 그때 아마 부모였으면 떠나라고 했을 건데 우리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빅터 프랭클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반응이 좀 미지근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안이죠. 정치적 변혁기에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홍콩 가포인 리카싱의 선택에서 우리가 한번 의미를 찾아봤습니다.